네 MBC 20기 신인 탤런트 안석규입니다 장태수 역을 맡은 한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석규 씨 여기 노란 테이프에 와 서울의 달 김홍식에서 이번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로 돌아온 한석규 씨입니다 자 이번에 프로파일러 장태수 역을 맡았습니다 오늘도 약간 느낌이 프로파일러 같은 느낌인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30년 만에 친정 MBC로 돌아오셔서 믿음과 의심 사이의 딜레마를 연기할 예정인데요 이런 원래 인터뷰는 처음인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석규 씨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시선 이쪽입니다 왼쪽도 봐주시죠 아 정말 수산한 이분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정면이고요 그리고 왼쪽입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어느정말 저 너무 욕심나서 그러는데 보라타 한번 가볼까요? 하하하하하하 네 자 좋습니다 각자 서로 하셔도 되고 해주셔도 좋고 어 맞아요 아 경호 씨 좋습니다 어우 경호 씨 좋아요 이렇게 우리 예리 씨도 한석규 씨한테 이렇게 한쪽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핏이랑 함께 네 아 완벽합니다 누琴의 일요일bowino 네 네 네 네 네